아픈 생각하지 말고 끝장보자 아픈 생각하지 말고 끝장보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TOPDOG! 안녕하세요, TOPDOG입니다! Welcome to TOPDOG! OK! We want TOPDOG to do the Bean Boozle challenge Each color jelly bean has two flavors, one good and one bad. Good luck! 5th for the Bean Boozle challenge TICKEN TEAM 먼저 하겠습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시작! 티브이 좋겠는데? 딱 누가 애매해 청록색, 민트색 맛있게 생겼어 아니야, 이거 맛있어 양봉 거죠 치앙만 있어. 괜찮네. 치앙만 있어. 위에 걸로 하는거야? 아래꺼야. 좀 위에 말이야. 아래꺼. 애매하니까 다시 돌릴게요. 치앙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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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양말? 냄새나는 양말만. 집어봐. 이거 상도 예매들 또 안해. 치앙맛은 아무렇지 않겠구나. 다시 돌릴 필요 없었는데. 되게 냄새 나네. 양말 맛. 차라리 치앙맛이 내꺼 왠지 아닌가. 나왔을텐데. 이거 양말 맛인데. 약간 진해. 색이 약간 진하네. 그럼 시식. 얼굴 표정을 봐야돼. 진짜 이거 뭐 만드신 분 먹어봤어요. 준비. 준비 준비. 시작. 눈치 보지 마시고. 누가 냉장하는 양말을 먹었는지. 알아냈는 거니까. 일단 낙타. 낙타. 낙타 제로. 영지일수도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제로야. 낙타 제로. 어? 아 잠깐만. 뭔가 되게 태어난 척하면서 다 나는데? 사나. 그. 연기에 연기일수도 있거든요. 연기. 아. 인셉션. 연기에 연기일수도 있기때문에. 아 정말 이게. 여기 중에서 냄새난 양말이 하나 있는거잖아. 물. 하나. 아. 아니. 혼란을 가지고 싶으면 안돼. 하나 이상일수도 있어. 사람을 잘 봐. 건강이에요 아이가? 우리도 누르지. 그러면은 이거 만드시는지. 자 맞아. 아토비 표정도 좀 안 좋은거 같아. 일단 낙타는 100%야. 낙타를 씹자마자 이게 과목하는거잖아. 약간 연기일수도 있기때문에. 네. 내가 못하는데. 낙타분이. 먹으면서. 맞아 맞아. 진짜로. 그럼 딱 두명이 되는거 아니야. 자 그럼 누구. 낙타 제로 두명이.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잠깐만. 상두는 없어요 상두. 저는 아니라고. 아니야. 태어난 척하는데 막 떨어뜨리고 막 괜히. 그냥 향한번 더 먹어요. 아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낙타 제로. 낙타 제로. 오케이 결정할게요. 낙타 제로. 낙타 제로. 아 난 잘못되어. 나 범인 걸어서. 양말 맛을. 양말 맛을. 양말 맛을. 뭔가 야구하니까. 와 드럽게 맛없네 진짜. 하하하하하하 왜 먹었어? 진짜? 맛있는거 먹었어요. 너 혼자야? 어 퇴학이야 이거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야 진짜. 하하하하하하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평소 때도 음식을 되게 맛없게 먹는구나. 하하하하하하 치가 안나. 치가 안나. 치가 안나. 치가 안나. 썸은 양말만 나. 진짜 그 맛나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름을 알 것 같아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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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냄새나. 아 예. 진짜? 발냄새가 나니까. 한번 호흡 물어주세요. 맞아. 우와 야 나 나 나. 에이. 아 나야 진짜. 원래 입냄새야 이게.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원래 입냄새야 이게. 그냥 입냄새인데. 하하하하하하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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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후 해봐. 아니 냄새를 맡으면. 하 해박아. 한번봐. 하하면 입냄새야. 아 진짜 해박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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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입냄새가 이러네. 하하. 아 그거 예능에. 씹을 때 났어. 몰래 입냄새가 서하고 있는 colours이.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расс arguably 2시안이 지나갔지. 은 Website 아! 하잏 달걀 맛인데. 하. 하. 아 이 색이에요? 이거는 딱 깔아놨어요 다섯 개만 이거 진짜 맞아 오 그 당첨 와 그 당첨 딱 당첨인거 딱 집네 먹어보겠습니다 얼굴 안보여 얼굴 안보여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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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피곤형이야 딱 표정이 이 표정이야 지금 누가 한 명이 아 지금 연기실력이 태양이형 빼고는 수준뿐으로 아 저도 다 먹었습니다 형 근데 버터팝콘 좋아하세요? 아니 잘 모르는데 영화관에서 자주 먹던 맛이에요 제니씨 형은 영화관에서 자주 먹던 맛이에요 영화관에서 자주 먹던 맛이에요 영화관에서 계란 썩은걸 먹진 않죠 하하하하 팝콘 맛이다 팝콘 맛 피곤! 난 피곤 나도 피곤형 확실히 결정하셔서 상의하시고 하나일거란 보장 없어요 두 명이죠 두 명 아 또 저희는 저렇게 트릭까지 뒷속말 트릭을 아 자 선색하셨습니까? 지금 약간 떨떨하신 방금 선색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야 호준형이 그렇게 호준형이 그렇게 우리를 잘한다고요? 호준형이 그렇게 잘한다고요? 오 피곤 비중 아 피곤 제니씨 왜? 피곤 비중 그냥 상의하고 상의하세요 코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죠? 맞어 코가 점점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피곤 야는 거 아니야 피곤 피곤 호준 피곤 호준 피곤 제니씨 어 뭐야 피곤 호준 제니씨야? 응 선계란 먹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 아무도 안 먹 아무도 안 먹 아 등본이야 아니 이게 아무도 안 먹 진짜 콧구마셔야돼 진짜 콧구마셔야돼 나도 콧구마셔야돼 나도 콧구마셔야돼 아무도 안 먹었어 어? 아무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입냄새꺼야? 입냄새꺼야 아 안 먹을 수도 있구나 자 이거는 저녁색 이쪽이다 치약 맛 베루베리 맛 치약 맛 오케이 마시는 맛이네 딱 보이죠? 치약 이 맛은 딱 보여요 이거는 나 치약 좋아하는데 야 치약을 먹어도 사실 양말이 차이가 있어?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치약 어떤 치약일까 과연 빨리 레츠고 시시 대박 아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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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낙타다 왜냐면 낙타가 신기한 거 나왔을 때 나오는 표정 낙타 낙타 에이톰 낙타 에이톰 3도 네? 딱 봐도 야노 야노 제로 연기고 사실 두 명만 걸린 것 같은데 세 명까지 맥시멈이니까 낙타 에이톰 3도 엠토 치약 맛 눈우세요 하나 둘 셋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 야 근데 진작은 거짓말 안하고 손이 확 뜨는데 치약 냄새가 확 났어 그렇지 치약 맛이 아닌가 아 페리오 아 페리오 냄새는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협 어 두근데? 다그리난 느낌이야 아 진짜 냄새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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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우리 팀 돌려요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 제가 운이 없는데 다 있습니다 시작 오오오오오 똑같은거 아니야? 후딱지만? 오오오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라인 맛, 잰대맛 잔디 맛 잔대 잔대 라인 맛 또는 잔디 맛 라인 라인 맛 또는 잔디 맛 자 잔디 먹으면 해야겠다 잔디맛 저런 잔디맛을 알아요 허준이는 제일 신기하다 바로? 다 잔디맛 아니야 다 잔디맛이야 걸렸어 이미 잔디를 좋아해 근데 나왔어 옷맛이야 허준이는 영기호가 티난다 옷맛있래? 아니 그러니까 여기온하는거 얼마나 웃기면 신기하면서도 사악 와 잇모양까지 디테일하게 연기하려는데 근데 진짜 이거 달라붙는데 호준이 형 마덕형처럼 연기랑 비주 형도 연기하고 있는데 비주 연기하니까 비주 찝어주자 잔디만 먹은걸로 얼마나 신기하고 웃긴데 애매한 표정만으로 나는 비주 나는 비주 비주 호준 한솔 그렇게 그렇게 비주 호준 한솔 그러면 잔디만 먹은 사람 하나 둘 셋 야 진짜 잔디만 나 잔디만 나 진짜 아닌거 같아 진짜 무슨 맛이야 나 이거 살래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거잖아 아 진짜 잔디만 아 진짜 잔디만 얘도끈한 모습이었어 자 다음 3라운드 재밌다 코딱지 맛은 어떻게 코딱지 코딱지 아 코딱지 아 진짜야 아 코딱지 진짜야 어렸을때 먹었잖아 아 근데 그 코딱지가 아닐거야 먹어라 나오는 그 코딱지가 아니라고 자 잠깐만 뭔가 다른데 이거 코딱지 맛이나 뭐해요 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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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명 진짜 아 아 맞다 냄새가 난다 아 진짜 나 배맛을 모르고 아니야 저 맞춰볼래요 저는 아톰 한 명 먹었잖아 아톰 아톰 코딱지 맛 드신 분 하나 둘 셋 얘 아닌데? 우와 꽤 많네 아 이렇게 와 진짜 대박이 냄새가 안 났어 오 이거 오 쟤에 남는 그러면 남는걸로 그러면 게사료맛 한번 드셔보세요 아 초코 푸딩 맛 쟈에 남는 게사료맛 오 이건 진짜 확실하다 아 이건 진짜 확실해요 아 편여만 알아 근데 게사료 맛을 다 알아 입에 대봤어 게사료 맛이나 먹을게요 스컹크, 스컹크야? 스컹크는 있습니다. 아, 스컹크구나 이거. 하나, 둘, 셋! 스컹크예요, 스컹크. 죄송해요 형. 스컹크예요 형. 스컹크예요 형. 어, 호피군. 호피군 100% 이거 안 삼키면 무조건이야 이거. 이거 많이 심각한 분인데? 피곤이다. 이거 스컹크 맛이래? 아, 진짜로 이거는. 호준이도. 우와, 이거는 못 먹겠어. 스컹크 방귀맛이야. 스컹크 방귀맛. 스컹크 아, 발냄새. 하하하하하하. 맞잖아, 호준이도. 이래서 봐 크림새가 너무. 여기가 베트맥. 야, 여기가 좀 쉬우면 안 되냐? 아, 체리도 타볼래? 맞아봐. 진짜로. 다른 거 같아. 아니, 제가 발냄새가 그랬어요.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베트맨? 먹어봐. 아, 아! 아! 하하하하하 왜, 방산등이야? 왜 그래? 그러지. 자, 그러면 이제 맞춰봅. 와 찐하네 빨리 정답 맞춰요 어때요? 연기 어땠어? 아 근데 이게 비건허준 커피 마신 거 모르겠고 일단 맞고요 비건허준은 한솔이네 한솔? 이렇게 셋이?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야 나 얘 빨리하라고 막 진짜 이러고 있더라고 진짜 죽을 것 같아 자 그만 우리 이제 누가 이겼는지 demons 결과yon중 와 이겼다 이겼다 아 진짜 아 그리고 여기 신청 보내주신 탑코믹 스토밍 와 내가 진짜 찾아갈거에요 탑독의 올킬 재밌으셨나요? 예 예 예 지난해를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거 수가 예 오랫brig 우리 30 본인 전 이고 전 interviewed 네 세계의 세계였습니다.